동네아대 동네아대 동네아대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돼야 돼 오 이거 이거 찍으면서 내려가 봐야겠다 저희 지금 이거 미끄럼틀 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니가 1등으로 내려가라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깔 네트 근데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정호야 먼저 니가 가라 저부터 가요? 없어 얘기들 어 여기 발러 거기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렇게 가면 누워서 간다고요? 누워서? 가방은 위이다가 들어 이렇게 하래? 팔이 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찍어줘 이렇게 찍을까요? 아뇨 뒤로 찍을까요? 아니야, 뒤로 찍어야지 뒤로 찍어 그렇지 뒤로 찍어 오케이 카우트다운 동라당 카우트다운 카우트다운 3, 2, 1 가가 이거 거의 진동이 아, 이거 이거 잘 살리면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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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비격소리가 여기까지 있냐, 타는데 도와! 이거 무섭죠? 야, 뭐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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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msy 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와 형, 빠르죠 진짜 빠르죠 진짜 빠르죠 용기 몸이 막...계속 튕기면서 와 와 나이씨 오 김홍빈 선수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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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서 빨려 내려올거야 여기 임병욱 선수 지금 준비 중이죠 역시 관중이랑 핸드폰을 들고 와줘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깜짝 놀래 진짜 근데 진짜 무섭더라 근데 니가 너무 덤덩하게 탔어 저는 그거였다니까요 안 나오는거 친구들한테 비벅을 설사해줘야 하니까 게임을 한번 해보죠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이죠? 공 던지나요? 근데 너희들이 둘 다 공을 잘 못 던지는 선수들이라 나한테 대겠니? 저랑 배웅이 형 같은 경우는 신인 때는 유격수 일단 했지만 부회하러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전혀 공 던지는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쵸 형 야 끝장나지 네 어디야 어디야 끝에? 깔끔하게 제가 검사벽 클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러는데 못하는거 아니야? 이거 잡아 안돼 안돼 정국 Regardless 오케이 오케이 일 번 주자 김하성 바로 하는겁니다 일단 처음은 연습 오케이 연습해요 manifestations 연례전 오오 오오 왔어 왔어 아 이렇게 하는거 있어? 너는 페인플레이가 안 됐다 찌! 야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냐 오오오 저는 사람 몰라야 돼 형이 형 짱구일 듯 사고 한마디 하시죠 많이 걸립니다 가시죠 다음에 갑니다 반대쪽으로 맞췄죠? 이건 레전드다 살살 야! 왜 요격수가 안됐는지 아시겠죠? 3개 3개죠? 8개야 8개 이제 이정후서도 각오 한마디 아 뭐 이런걸 긴장하고 계시죠 아 던져와봐 가시죠 오 야 너도 적당한게 던지겠는데 흥분했어요 살살 흥분했죠 한개만 더 맞추면은 이기죠 이정후서도 여기서 내야수의 위험이 지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나는 이거 둘이 쓰세요 둘이 저한테 지신 소감이 저 아까 무시하시더니 한번만요 아까 저 무시하시더니 빨리 빨리 외화 나가길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둘을 외화로 나가게 해주신 저희 감독님들한테 감독님과 코시니의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거의 접전이었죠? 거의 접전이었어요 했으니까 난 끝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걸 여기서 배웠고요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모습 오야야야야 영광아 모르게 잘 출발 주홍아 이거 형들 좀 찍어줘 형 하시죠 빨리 저는 전호동 유승민이에요 저는 탁구왕 통키요 피구왕 통키 피구왕 통키 탁구왕 통키 가자 11점 1회 4시 1회 4시 1회 4시 1회 2월 공격 1회 4시 공격 2회 4시 2회 4시 1회 2 아니요 오케이! 신나! 여기 표정 한 번씩 찍어드려야 해. 예. 신나! 게임 끝나가네, 게임 끝나가. 자, 자비가 안 좋아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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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탈력! 나이스! 형, 잠시만요. 아, 감히가 늘어나야 한다! 좋아! weighed- 괜찮다! 잘한다고? 아, 이거! 소주에 비– 게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알지, 좋아. 오, 오케이! 아, 말거에! 좋아. 다시 해. 오케이! 들어가. 정답 2점 넘어 정답 오케이 오 이게 지금 좀 더 안 들어가서 오케이 10대 7 저렇게 무리한 스매싱은 안 좋은 과도한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10대 7 2점 남았어요 주중 10초 중 15초 중 12 대 7 13 대 7 13 대 7 13 대 8 10 대 7 10 대 7 13 대 8 13 대 8 14 13 14 15 15 15 쥬혈 쥬혈 안질러 빨리 때려 아 안팔했어 안팔했어 나도 돼야지 안 돼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는 팬들만 알아요. 피니쉬. 고마워요, 주홍 씨. 탁골을 끝내고 방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인이죠? 예. 꿈이 뭡니까? 목표. 2군 내려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잘하고 있고 싶어요? 아닙니다. 형이 뭐 하면 된다 했죠? 수비를 잘해야 된다. 그쵸. 목마일 잘 치니까 수비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목마일 더 잘 치야죠 알겠죠? 목마일 당연히 잘 치야 돼.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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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